갑진 년의 칠월에 돼지띠 운세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강력한 변화와 함께 달아오르는 재물운을 엿보게 할 것입니다. 돼지띠는 운세에 그치지 않는 기다리던 행운입니다. 놀랄만한 운명의 전환과. 폭팔력 있는 재물운 발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7월을 맞는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995년 의뢰생 돼지띠에 정체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카드 대출이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달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며 노력과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발휘하여 동료들과의 협업을 강화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승진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애정우는 상냥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예상되며 솔로인 경우에는 배려심이 많은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한 사람의 경우 결혼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여러 이성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원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우는 체력이 좋아져 활동적인 일상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천구백팔십삼 년 개혜생을 알아볼까요 재물운은 갑진년의 칠월 돼지띠 운세에. 화려한 시작을 한층 빛내줄 것입니다. 7월달은 강력한 변화와 함께 찾아온 재물운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런 행운은 돼지띠의 운세에 그치지 않는 기다리던 행운으로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개혜생분들에게는 이번 달의 재물적인 기회와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운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에 집중한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직장운은 이번 달은 직장에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승진의 기회도 얻을 수 있으며 애정운은 다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10월과 12월에 좋은 인연을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에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더 개생 솔로들에게는 7월에 비밀스러운 만남이 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 있으며 신비로운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흥미진지한 연애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71년 신혜생 재물운은 아마 2024년은 내면의 변화와 가정의 안정을 찾는 해로 인생 경험을 통한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인데요. 특히 양력 7월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나 큰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복권이나 투자를 통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오만함에 빠져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은 시기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직까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7월은 큰 무리 없이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정성을 들인 일은 결과가 생겨 내 자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직장원은 값진 연애 도전과 성취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리더십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역량을. 뽐내십시오 업무 능력과 좋은 인간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승진과 임금 인상의 기회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상당히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많은 이성이 이목을 집중시켜 고백을 받거나 호의를 표하는 이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싱글은 양력 7월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애정이 발복이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기혼자는 지지고 볶으면서 30년 넘게 살다 보니 이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싶어 더욱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이 매우 좋은 편인데요. 값진년 한 해 동안 많은 이성의 이목을 집중시켜 고백을 받거나 호의를 표하는 이성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싱글은 양력 7월에도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이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기혼자는 지지고 볶으면서 20년 넘게 살다 보니 이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싶어 더욱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에서는 남성분들은 심혈관이나 혈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체크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여성분들은 당뇨나 관절에 관련된 통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무리하지 않도록 식사와 운동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만성 소화불량으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 제철 음식을 통해서 식단을 짜고 음식 섭취를 잘 조절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혜생에게는 7월이 인맥을 넓히는 중요한 시기로 전망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목하시면 당장에는 별 이득이 없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성공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59년 기회생입니다. 재물운이 변화하는 7월은 작은 신혜물이 큰 강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뜻하지 않는 기회와 함께 재물적 운이 발복하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달인데요. 투자, 사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세우며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 천복이 열려 큰 재물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세밀한 계획만이 천복이 열리는 재물운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업운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의 업무 능력을 키우면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구축된 인간관계는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이들은 신규 고객이 되어주고 동업자 또는 투자자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직업은 자신의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능력과 이치가 돋보이며 책임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의 상응하는 보상과 성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이번 달은 새로운 사람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로 새로운 연예의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것이 도박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원자라면 엉뚱한 욕에 빠지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운은 환성 질환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감정 변동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시기로 신체적 긴장과 불안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7년 정혜생입니다. 재물운이 양력 7월에 꽤 괜찮은 행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운 재물에 대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 될 것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생활 중 구축된 인간관계는 예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평화로운 운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혼인과 출생과 같은 기쁜 소식이 가족과 친지 사이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의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